자 이번 시간에는 명령어입니다. CPU 중앙처리장치라고 하는 프로세스는 기본적으로 명령어를 처리하는 장치입니다. 그러면 그 속에 이루어진 명령어들이 어떤 구성을 가지고 있느냐 그리고 어떠한 명령어들이 있느냐 그게 이번 시간에 중요한 주제가 되겠습니다. 명령어라는 것은 연산자와 자료부 즉 연산자 오퍼레이션 코드와 오퍼렌드 자료부로 구성된 컴퓨터 제어를 위한 언어가 명령어고요. 명령어 실행 중순서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명령어를 인출, 패치, 해독, 명령어 해독한 다음에 자료부를 인출하죠. 그 다음에 실행해서 인트럭터를 확인한 다음에 복귀하거나 다음 명령어를 처리하거나 하는 구성으로 가게 됩니다. 명령어의 구성은 기본적으로 연산자가 필요하죠. 오퍼레이션 코드, OP 코드라고 합니다. 연산자. 컴퓨터를 제어하는 명령어들의 종류가 포함되어 있는 것을 말하고요. 즉 명령어 집합을 연산자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모드는 연관 주소 결정 방법이라고 해서 연산자 또는 자료를 가지고 오는 위치가 직접 주소냐 또는 간접 주소냐를 표현하는 방법입니다. 0이면 직접 주소고 1이면 간접 주소죠. 그러니까 메모리상에 표현되어 있는 그 주소 방식을 모드에서 알고 있어야지만 직접 주소면 다이렉트 ASX를 할 것이고 간접 주소면 변환을 해서 주소를 얻어와야 되는 이런 문제가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모드에서 표현하는 거고요. 크게 보면 명령어는 연산자와 자료로만 이루어진 겁니다. 오프랜드, 여기 말한 자료는 좀 전에 설명드린 자료부를 말합니다. 그래서 연산자와 자료를 해주셨지만 이 자료를 가지고 오는 그 위치의 주소가 어떻게 결정되느냐를 모드에서 표현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러한 명령어는 연산 명령어는 어떤 종류가 있느냐 꽤 종류가 많습니다만 사실은 연산 명령어를 공부를 한다는 것은 우리가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보면 어셈블리어라고 하는 프로그램 언어가 있습니다. 주로 대학교 학부에서 잠깐 배우게 되는 건데 요즘은 잘 안 배웁니다만 예전에는 어셈블리어라고 해서 별도의 과목이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보면 연산 명령어를 집중적으로 많이 배우게 되거든요. 굉장히 고성능의 프로그램을 잘 때는 어셈블리어를 많이 손을 보죠. 어쨌든 연산 명령어는 산술연산, 논리연산, 쉬프트, 자료전송, 제어와 관계된 이런 명령어들이 있다는 점을 먼저 이해를 하시고요. 산술연산은 더 샘플샘과 관련된 거겠죠. 더 샘플샘, 곱샘, 나누샘. 더 샘플샘, 곱샘, 나누샘과 관계된 이런 것들을 산술연산이라고 하고 논리연산은 좀 많습니다만 not, 이건 주로 보수를 구하거나 값의 반대를 구할 때 쓰는 거고요. 비트값을 반전시키는 거, 그 다음에 특정 문자를 삭제하는 end, 특정 문자 삽입하는 OR, XOR, 부분 반전, 그 다음에 컴플리먼트 1위의 보수 하는 거, 그 다음 클리어 0으로 리셋하는 거, not 컴플리먼트 또는 end 마스킹 오퍼레이션 하는 end, 그 다음 OR 셀렉티브셋, XOR 컴페어 하는 XOR, 이런 식으로 논리연산을 구성할 수 있다는 거고 이런 것들이 논리처리를 할 때, 연산명령어 간의 논리처리를 할 때 사용된다는 점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요. Shift 명령어는 산술, 논리, 로테이터가 3개가 있습니다. 산술은 부호를 고려해서 잘 이동하는 거고요. 부호, 키워드입니다. 산술, 부호, 부호를 고려해서 잘 이동하는 거고, 논리는 왼쪽 또는 오른쪽으로 1비터씩 이동시키는 걸 말합니다. 로테이트는 문자 위치 변환 명령어입니다. 그 다음에 ROL은 Rotate Left, ROL은 Rotate Right, Shift에 밀려나가는 비트의 값을 반대 값으로 입력하는 역할을 하는 것도 로테이트입니다. 즉, Shift에서 밀려나가는 것을 반대 값으로 입력시키는 것을 로테이터라고 한다는 거죠. 자료전송은 로드, 스토아, 무브, 푸시팝, 인풋, 아웃풋과 같은 게 있습니다. 이건 별로 어렵지 않았어요, 그죠? 로드는 데이터의 위치 변환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로드를 하게 되면 메모리에서 CPU 레지스트로 간다는 거. 스토어는 CPU 레지스트에서 메모리로 간다는 것 무브는 레지스트와 레지스트 간의 관계 푸시어 팝은 스택 자료 구조에서 입출력과 관계된 것 이거 중요하죠. 푸시어 팝 그 다음에 인풋아웃풋 입력장치에서 메모리 메모리에서 출력장치로 가는 것을 말합니다. 즉 로드와 스토어는 메모리와 CPU 레지스트 간의 관계를 말하는 거고요. 인풋아웃풋은 입력장치와 출력장치 간의 입력장치와 메모리 또는 출력장치 간의 관계를 표현하는 걸 말합니다. 여기서 차이가 좀 있다는 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제어하는 명령어는 점프 무조건 분기 그 다음에 S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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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해하시죠? 파지티브죠? ACC가 0보다 크면 그 다음에 SNA S-A 그죠? 0보다 작으면 스킵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SZA 0면 스킵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 어렵지 않습니다. 풀네임을 같이 보시면 됩니다. 맥락 중에 가끔 이런 게 이제 문제가 나와요. 그 다음에 Return Interrupt R-E-T-I I가 Interrupt입니다. Interrupt로 복귀한다는 거고요. Call 서버 프로그램 호출하는 거죠. 그 다음 Return 서버에서 메인으로 가는 거 그 다음에 Halt 1시정지 그 다음 Skip 건너뛰고 수행하는 거 의미적으로 보면 그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죠? 명령어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 이 정도는 이해하시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Down 그 다음 수고하 If ap 아멘